Hi, everyone. 안녕하세요. Junior Times Hot Issue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contact lens, contact lenses의 위험성에 대해서 읽어볼 텐데요. The dangers of mixing contact lenses and water라고 냈네요. contact lens하고요. 물하고요. 이렇게 섞어서 쓰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Contact lenses are worn by millions of people worldwide. 자, contact lens는요. 전 세계 수백만의 사람들에 의해서 착용이 되고 있죠. And for the most part, they are seen as a safe and convenient alternative to eyeglasses.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요. 여기서 대인 contact lenses가 되겠죠. 굉장히 안경에 대한 아주 안전하고 편리한, 그렇죠. 여자들은 또 미용상의 문제로, 그렇죠. 혹은 어떤 다른 걸 다시 착용을 해야 될 때 안경에다 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글라스 같은 걸 쓸 때 카레 렌즈를 쓰기도 하고요. 아주 그런 방법으로 이제 여겨지고 있지만, 네, 그렇군요. 그런데 영국의 한 여성이 아주 끔찍한 경험을 했는데요. 렌즈 때문에. 그런데 이 렌즈로 인해서 결과론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한쪽 눈에 시력을, 시력이 없어진, 그렇죠. 그거를 갖다 빼앗긴, 그래서 시력을 잃게 된 결과를 낳았다고 합니다. 자, 카레타이디스 이거는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시아메바 증세가 되겠습니다. 이걸로 이제 학술명이 되겠죠. 읽기 어려운 말인데요. 카레타이디스, 타이디스, I think. 자, 이거이라고 불리우는 아주 드문 그러한 컨디션으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오른쪽 눈을 잃었다고 하네요. 영국의 여성이시죠. 자, 아이린씨가 그런 비극을 겪으셨는데요. Caused by tiny organisms in water that can survive undetected in the space between the eye and the lens. 자, 그런데요. 이 가시아메바를 경우를 보니까요. 물 속에서 있는 아주 아주 작은 그 organism이라는 것이죠. 유기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눈과 렌즈의 그 사이의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밀착되어 있지만, 그래서 눈과 contact lens 사이의 그 공간에서 탐지가 되지 않은 상태로 survive 하고, 살아남아 있는 거죠. 그 organism이, 유기체가. 그래서 끝까지 남아 있어서 이제 영향을 준 것이죠. Now, Irene is campaigning to increase awareness of the condition through promoting no water stickers on lens boxes. 이게 모든 이 사단이 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난 것일까 봐요. 그래서 아이린씨는요.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는 거죠. Awareness을 일으켜 주는 것인데, 자, 물은 안 돼요 라는 스티커를 렌즈 통에다가 붙임으로써 이거를 갖다가 광고를 함으로써 이제 이렇게 가시아메바 이걸로 인해서 자기 눈을 잃게 된 이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람들의 그런 의식을 일깨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Her idea has been adopted in the UK, US, and Australia. And Irene has won several awards for her activism. 그죠. 그녀의 이런 아이디어, 우리 노 워를 붙여요 라고 하는 이런 스티커 자체가 미국, 영국뿐 아니라 미국, 오스트리아에서도 채택이 되어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아이언씨는요. 그녀의 이런 열심히 하는 활동을 통해서 아주 몇 개의 상까지 수상하는, 그러니까 본인이나 눈을 잃었어 뭐 트라직한 그런 일이야. 어떻게 뭐 이렇게 하고 끝나지 않고 내가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일을 겪게 하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프로모션을 열심히 해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액티비즘, 운동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을 주기도 한 것이죠. She hopes that use of her stickers will become the global standard, and her campaign will alert others of the dangers of the rare disease. 자, 우리 아이언씨가 바라는 바는요. 그녀가 만든 그 노 워터 이 스티커스가 아주 국제적인 기준이 되어서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도 있고요. 그녀가 이렇게 자꾸 한 이 캠페인 운동을 통해서 이 드문, 희귀한 질병이지만 이 가시아메바를 통한 눈에 그 질환에 그 질병의 위험성을 다른 사람한테 alert, 경고하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컨택 렌즈를 끼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특히 우리가 색깔 렌즈 같은 거, 그쵸? I don't wear them, but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이렇게 써클 렌즈 같은 걸 끼는데요. 물에다가는 절대로 넣지 말아야겠네요. OK,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